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가온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이념으로 사상으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우리 지난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건데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사적인 그런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완전 100%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다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확신 있게 설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비행기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왜 떨어지지 않는 그 무거운 게 하늘을 나르는데요 여러분 한국까지 가는데 14시간 반을 가는데 말이 그렇지 세상에 기름 한 번 넣고 14시간 반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항공 역학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유체 역학으로 이렇게 다 설계가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아시는 분만 하면 그럼 왜 비행기 타요? 비행기 왜 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유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함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그 비행기 타요? 안 타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믿어버리기 때문에 안전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기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것은 몰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것 정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짐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큰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스스로 높이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나로 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로 말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심을 소유하시고 내 가정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사실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어요 높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한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믿는 그리고 성령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슨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늘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이와 같은 영광이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도 하나님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을 하나님 이처럼 축복을 하십니까 다이슨 평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반면에 사우랑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대접을 받는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이처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열심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복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이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성기기로 작정했어도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옛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늘 언급을 하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항상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돌아가고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죄의 중력이에요 죄의 중력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의 중력에 날 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중력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중력으로 채워야 돼요 믿으심이라면 내 안에 죄의 중력과 의의 중력이 세임으로 있다면 가하게 있다면 우리 인간은 죄의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의의 중력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버려야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약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남편이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아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고 자녀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을 짓고 간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병만 고침을 받으면 제가 원이 없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질병이 또 치료받아도 건강해져도 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남편만 예수 잘 믿으면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잘 믿어도 또 다른 문제는 생깁니다 내 자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또 여전히 문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또 주의종이 기도해도 물론 기도 중부에 들을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주의종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얼마 살 것 같습니까 계속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들려지는 소식은요 누가 돌아가셨대 누가 돌아가셨대 친구도 먼저 가는 친구가 생겨나고 알고 있던 선배님들도 물어보면 돌아가셨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수로는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2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르신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들 교회 영광성 얘기가 모이면은 막 50명도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사람 여러분 절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있어도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행이고 이 땅에서 나사로 같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제 중력을 이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장하고 승리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보면 사전에도 주의 성도들아 야해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천국 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이 다 슬픔에 잠겨있는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늘 슬픔에 잠겨있어요 가끔씩 전화 드리면 또 목소리가 잠겨있어 그러니까 죄송해서 전화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대요 잠깐 잠들었대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보 슬퍼하지 말고 찬송하게 찬송하소 찬송하소 그러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깼는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져서 그때부터 찬송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지금도 찬송을 부르신대요 그랬더니 다시 조금 의욕이 생겨나고 그래 우리 목사님 천국에 계셔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착고의 매니처로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사했더니 감옥터가 여러분 흔들려 버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란 역사가 있었음을 올해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천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라겠어요? 첫째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무조건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불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나버리면 대적이 없어요 사람이 앞서가니까 잘나니까 잘하니까 대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아봐요 그러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생겨나는 거예요 앞장서 보십시오 반드시 대적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잘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들이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를 고쳐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저항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질병도 능히 우리가 감당케 만드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에 안수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가난을 고치고 우리의 환경을 고치고 내 가정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오늘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감사하고 찬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찬성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멸망치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몇 사람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갈등 생겨나고 문제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해결하실 분은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있으나 한글자막 by 한효정